음악 저는 충부광역129 특수구조단에서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FC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장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렸고요 사실 이게 저희 소방관들 올림픽이잖아요 이 소방관 축제에서 그것도 제일 하이라이트 경기에서 제가 또 해설을 직접 맡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추억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다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선수들 기록을 갖다가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일 제가 여기서 어떤 기록을 나오면 우승권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도 한번 해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현직 소방관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국제대회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인데 그게 또 저희 나라에서 그것도 또 저희 고향 충주에서 열리는 만큼 당연히 제가 출전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명분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선수들과 저희 나라 소방관들과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무대지만 또 가장 최강 소방관을 가리는 그런 경기인 만큼 그 어떤 타이틀은 외국 선수한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 때 여기 현장에 와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또 계속 훈련했고 또 이제 저 비번 때 또 아내하고 계속 와갖고서는 계속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최종 점검 한 게 엊그저께 이제 실제 경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4단계 코스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우승권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뭐 사실 비가 오거나 날씨나 그리고 또 제가 뭐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좋은 한번 성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거의 뭐 제 트레이너이자 그냥 뭐 서포터 완전 완전한 지금 로드FC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생활에 초점이 저한테 맞춰져서 이제 격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관리해주고 먹는 것도 이제 어떤 뭐 야채라든가 뭐 단백질 그리고 뭐 어떤 탄수화물 같은 것도 골고루 배합해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해주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구매해갖고 또 해주고 또 운동복 같은 거 이제 다 이제 빨아갖고 그 다음 그날 입을 것도 다 이렇게 딱 정리해갖고 운동 갈 때도 가져갈 수 있게 챙겨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며칠 전에 여기 현장 와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기록이 안 나오는 부분을 저희 아내가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어 딴 선수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잘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코칭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소방관 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 이제 약간 마음에 좀 그런 병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막 처참한 광경 너무 많이 보고 항상 우울한 재난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심리적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런 시절을 저희 아내가 봐왔거든요 그때는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보는 그 시점이 저 사람 굉장히 건강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 잠도 못 이르고 술 먹고 방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행해진 모습을 저희 아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FC 종합격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아내는 제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뭐 격투기라든가 뭐 이런 세계 소방관 경기대에 도전을 한다고 매일 땡볕에 나와서 고생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그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때처럼 그렇게 불행해 보이진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항상 눈이 똥랑똥랑하고 항상 생동감 넘치고 항상 뭐 의욕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행복할 거다라고 저희 아내가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걱정도 많이 하지만 되게 옆에서 많이 더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사실 목표는 다 이룬 것 같아요 사실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되게 영광인데 또 로드FC 파이터라는 국내에서 또 최초로 또 그런 격투기 선수로서 또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제 인생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근데 요번에 또 세계 소방관 경기 또 최강 소방관에 도전하고 있고 목표는 올해 꼭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방관이 되는 목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현장에서 항상 저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떤 그런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격투기 선수로서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이제 더 많은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소방 동료들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 또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희 소방관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앞으로 저의 목표예요 네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소방 동료들 뭐 다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소방 동료분들 항상 건강하고 현장에서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 가족이라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저희 소방관들 많은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